안녕하세요 T1 원딜러 구메유시 이민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다 이기면은 약간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싶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에 대한 자신감은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구 상대로도 쫄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형체가 남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망가진 장난감에는 관심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겠죠 제가 경기 내용으로 보여준 만큼의 픽인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언제든지 모든 챔피언 다 사용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여러 픽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트타가 후반에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아펠은 저야 뭐 원래 항상 자신 있어 하는 픽이라 당연히 기분 좋게 꺼냈고 이즈리얼은 제가 아마 LCK에서 첫 판으로 한 걸로 아는데 약간 칼날부리 쪽에서 실수를 한 번 했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 실수만 좀 더 줄이면은 앞으로도 이즈리얼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경기는 좀 비교적 약팀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 안 하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임한다면은 저희가 변수 없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꽤 친합니다 같이 등산도 갔었고 보돌이 나이도 어리고 되게 촉망받는 유망주라 생각하고요 뭐 게임하기 전에 담소도 살짝 나눴었는데 꼭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보돌이 경기 나오는 거 축하하고 네가 꼭 창동영에게 쏠키를 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돌이는 저를 한타 때 꼭 죽이겠다고 받아쳤고요 근데 만약에 보돌이가 이기고 좋아했으면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뻔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되게 신영이 형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10년간 거의 많이 노력하고 군대까지 가게 되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이제 군대 제대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은 속으로는 저를 되게 좋아하고 남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되게 저도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큰 형이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생활했을 거를 생각하니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래 동경심이 들고 뭐 뭐라 그래 뭐지 단어 잘 생각해내 존경스럽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할수록 보통 직관 같은 거는 결승전 때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트로피 들고 이렇게 축하받는 모습 그리고 경기를 보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저도 아직 우승은 안 했지만 우승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정말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경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마 저그인 선수랑 3대2로 이겼던 경기가 생각나네요 형이 신영이 이걸 볼진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내 경기도 가끔 챙겨볼 텐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일 테니까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어 화이팅! 팀의 방향성은 되게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합이나 그런 이렇게 다 같이 잘 뭉쳐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정규 시즌은 두 경기 남았고 이제 풀옵 확정돼서 풀옵 치르게 되는데 풀옵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서 꼭 롤드컵 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